아이쿠 이곳은 습지 습지 촬영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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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럼. 어. 무안은 아니고. 어, 어,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그랬어? 응. 응, 응. 아, 전화할려고 했어? 너 갔나. 응, 응. 응, 응. 그럼 엄마 좀 드리고, 응. 엄마 좀 드리고, 안심자 좀 주고, 그 다음에 노연휴 권장인 좀 주고, 그래야 되겄네?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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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웠어, 응. 응. 그래야 그랬어. 응, 응. 응, 그래. 아니, 그냥, 그냥. 아니, 주면, 주면. 아니, 나 죽이셔니가. 응. 으하하하. 아, 아니, 지금У. 응, 응. 찍은. 응, 응. 목도 아니면 보니까 찍으세요 응 저기 그 도단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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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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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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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습지, 참 좋은 곳입니다. 자, 한 바퀴 돌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리떼를 없애기 위해서 말을 푸는답니다. 말이 조리떼를 좋아해서 다 먹는데 조리떼가 상당한 번식력이 있어가지고 조리떼를 없애려면 말을 풀어놓는답니다. 조리떼 이게 음료로도 만든다는데요. 아까도 어승생악 거기도 조리떼가 엄청 많은데 맨조리떼입니다. 말이 먹어야 없어지는거에요. 조리떼가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면 금방 없어질텐데 음료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어떻게 unscrew하는지 쌀으로 가는거죠. tv tv요 이 focal점에 비교했다는acje 이렇게 배신일으니 그렇게 배신이 있는거에요. 에이 왜 이쁜하셨나 이야기 하는거에요. 옷도 가볍게 바뀌었더라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화장실 갔다 가세요. 때가 있을 때마다 다녀오는 게 좋아요. 주지 말래요. 아니 어제 오정하고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렇다고. 맘대로 많이 행량한 건 아니야. 이런데 삼아서 우리 목사님 알뜰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화장실은 어디있나? 숙지대를 돌아왔습니다. 이게 숙지대입니다. 우리가 타고 온 차. 아, 천백꽂이 숙지 전시관이네요. 숙지 전시관. 숙지 전시관. ано 가방. 숙지 전시관. 숙지 전시관. 그리고 정신. 밑에까지 여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지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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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조리 때 어디가나 조리 때가 많네